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메리에요. 제가 카페에 있어요. 아, 다 왔어요. 오케이. 기다릴게요. 안녕.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이 분이 누구에요? 아, 한팔이에요. 친구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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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사람이었죠? 어디서 왔어요? 네. 우주피치산 사람이에요. 로마씨가 어디에 왔어요? 로마씨? 괜찮아요? 네. 네. 미안해요. 괜찮아요. 저는 프랑스 사람이에요. 정말 다름다운 나라예요. 감사합니다. 우주피치산은 전혀 안 갔어요. 거기가 어때요? 좋아요. 저는 나중에 있어요. 우주피치산에 어느 지역에서 왔어요? 네. 다시켄트에서 태어났어요. 아, 우주피치산에서 태어났어요. 아, 우주피치산에서 태어났어요. 아, 로마씨. 근데 프랑스의 거행이 어디예요? 아, 제 구형은 파리예요. 아, 파리. 아, 파리가 어때요? 파리는 멋있지만 너무 비싸요. 에이벨탑과 루브르 발걸관과 아이큐드 트리엄프가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어요. 근데 진짜, 진짜 비싸요. 아, 그 아, 다시켄트가 어때요? 아, 다시켄트는 아, 다시켄트는 취미도 사요. 아, 맛있는 음식도 있어요. 아, 안타씨, 안타씨. 무슨 좀 할게요? 저요. 아, 아, 녹차를 좋아요. 아, 그라멜맘차토를 살게요. 아, 안타씨. 여기 커피다 마실지 많았어요. 아, 그래요? 응. 아, 스노버드 이따 좀 마시겠어요. 그래서 커피 먹기가 좋아요. 케이크도 좀 다르게요. 아, 케이크는 맛이 있어요. 그러면 초콜릿을 내릴 수 있어요. 아, 치즈 케이크가 하나요. 아, 그래서 얼마예요? 아, 안녕하세요. 사실 커피 먹자와 치즈 케이크는 10만 원이에요. 아,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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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10만 원이에요. 아, 치즈 비싸요. 아, 비싸요? 네. 로마치, 카라범마켓과 초콜릿은 7천 원이에요. 아, 좋아요. 아, 지금 자요. 아, 프로마치. 아, 취미가 뭐예요? 아, 제 취미는 생산학이에요. 아, 네. 아, 저는 운동을 좋아해요. 아, 그리고 제 취미는 사교 경기예요. 사교? 네. 사교. 아, 동상을 자주 해요? 아, 네. 아, 네. 주말에 동상 가로 자주 가요. 그, 하나상과 조기사는 갔어요. 네. 그, 화장실을 가야 해요. 아. 아, 아니다씨. 아, 네. 그, 한국에 배운 것 같이 한번 할게요. 아, 그, 현이 가고, 아, 그 작은 만날 거예요. 아, 뭐 해요? 아, 아. 여기 잘 안 epsilon 술을 마요. 혹시죠? 우 할 수 있어요? 아, 좋은 편 술. 아, 언제 갈 거에요? 다음 주말에. 다음 주에. 아, 괜찮아요. 뭐 할거에요? 그만해! 이거 먹어봐 너였지? 넌 내 강아지를 죽이고 내 차를 훔쳤어 야! 안발을 요소법 안발전 죽을래? 그만해! 잠깐만 때려주세요 네 이젠 정말 제대로써 여긴 여긴 진짜 여긴 진짜 짜증나 음식이 비싸다 나 내 친구가 싫어 나 내 실무시야 아! 고맙네 음식이 시구에요 로만 고맙네 강아지 좋아 고맙네 고맙네 뻥 고맙네 고맙네 정신해 그렇게 모르겠어 여긴 우리 졸업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